저 회장님의 아들입니다. 자기가 대주주다. 라면이랑 결혼할 사람이다. 그 수강생 분명히 대화를 해서 투자가 이끌어진 것 같아요. 국민이 어느 정도. 다 앞으로는 그 20억 이상으로. 이대국어로 통화를 하면서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. 오케이. 넥스트 타임 오케이. 제가 알기로는 완벽한 여자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자기는 성전환 수술을 할 거다. 조언을 한쪽으로 20일 받을 거다. 만나서 얘기했어. 조언과 같이 집중한 거 치겠죠.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인터뷰를 하죠.